마을 공동체 사업을 함께한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17 서울 마을주간. 서울시가 주민들의 마을 활동을 지지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시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6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마을 공동체는 4,900여 개. 함께한 시민은 12만 8천여 명입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사업 초반 300명 수준에서 1,800명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뭔가 해서 사람들이 좀 하여튼 갸우뚱했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문화 강좌도 있고 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는 아주 편한 공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주민들이 품하시로 시작한 일들이 마을 공동체로 자리 잡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자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늘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요. 공간. 공간을 맨날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려준다고 하면 안 맞으면 또 다른 데 공간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주로 30에서 40대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공동체의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해보고 뭔가 그 안에서 일거리도 찾아볼 수 있고 또 함께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색도 하는 그럼 좀 더 넓은 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6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본 2017 서울 마을 주간 서울의 마을 공동체가 더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TBS 류멜희입니다. 마지막 수상자이십니다. 지난 11월 13일 하지만 마지막 수상자이십니다. I'm not sure.